카드의 정중앙, 정사각형 네모난 틀 안에 가영의 얼굴이 클로즈업돼 있습니다. 가영의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초점 없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표정 없이 멍한 가영의 입술은 약간 벌어져 있는데 혼자 나지막하게 쌉소리를 할 것도 같습니다. 네모난 상자 안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영의 얼굴을 가운데 두고 시계 방향으로 16명의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각각 5명,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흰옷으로 똑같은 의상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오른쪽으로 몸을 보이며 한 방향으로 바쁘게 걸어갑니다. 이들은 마치 비상구를 알리는 표지판에 그려진 픽토그램 같습니다. 16명의 사람들은 파란 바탕에 촘촘하게 그려진 격자무늬 배경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격자무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얇은 선이 가로, 세로로 교차합니다. 마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같기도 하고,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